로퐁기 힐스 헤이세이 시대는 일본의 시대 구분으로 1989년 1월 8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이어졌다. 2019년 기준 헤이세이 31년으로 쇼와 메이지에 이어 세 번째로 긴 연호이다. 2018년 헤이세이 30년, 2017년 헤이세이 29년 순으로 계산하면 된다. 헤이세이는 사기, 오재봉기 위 내평회성, 서경, 대우모 위 지평천성에서 따온 글자로서 천지와 내외의 평화를 이룬다. 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일본 내각 내정 심의실은 쇼와 천황이 사망한 1989년 1월 7일 새벽에 최종 연호 후보로 헤이세이, 슈븐, 세이카, 로 결정하고 다케시타 노보로 일본 내각 총리 대신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다. 하지만 일본 내각에서는 슈븐, 세이카, 가 로마자 S로 시작하는 쇼와와 혼동된다고 지적했고 로마자 H로 시작하는 헤이세이를 새 연호로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에 열린 전체 강요회의에 참석한 강요들 또한 헤이세이를 새 연호로 결정하자는 일치된 안건을 제시했다. 우부치 게이조 일본 내각 관방장관은 1989년 1월 7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린 임시 강요회의를 통해 새 연호를 결정했고 오후 2시 36분에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헤이세이가 일본의 새 연호로 결정되었음을 발표했다.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한 이후에도 동북아시아는 북한 핵문제, 한반도의 긴장, 중국 공산당와 중국 국민당의 대립 등 냉전의 잔재가 남아있다. 일본도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6차 회담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반도 정세가 외교면에서는 큰 불씨가 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일장기와 천황으로 대표되는 냉전 이전의 일본이라는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77년 동안에 걸친 일본 제국의 역사를 둘러싼 역사인식 문제가 재현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형 정치체제를 주장하는 정치가 활보하는 한편 존황양이 메이지체제, 적인 쇼비니즘도 강화되어 탈냉전 시대를 이끈 동유럽 민주화 혁명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1996년에 결성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1999년 일장기와 기미가요의 법제와, 2000년 모리 요시로의 신이나라 발언, 2005년 전후 60년을 기해 제정된 쇼와의 날, 2007년 아베 신조의 전후체제로부터의 탈픽 가 있다. 한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이른바 김시왕조, 숭배를 강화하면서 성군정치 노선으로 가게 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생카쿠 제도에서 운요호 사건과 같은 일부러 추돌하고 달아나는 외교를 수행하는 등 이들 국가가 메이지체제를 고스란히 모방하고 있는 것도 헤이세이 시대만의 특징이다. 일본 국내외의 사건을 모두 심낸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